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런 일도 있군요, 전해 주시죠. 네, 오늘 뉴스타악 마지막 소식입니다. 여성 행세를 하면서 남자들에게 접근해서 금품을 훔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대상으로 현금과 신용카드 등을 훔친 50대 남성 A 씨를 절도 등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키 170cm, 호리호리한 체형에 긴 머리 스타일로 여장한 A 씨는 지난달 4일 천안역 인근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남성에게 접근해 함께 투숙한 뒤 현금과 카드를 훔쳐 달아났는데요. 그는 같은 수법으로 대전과 전북 익산 등지에서 총 4명의 남성으로부터 270여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타 지역에서도 여성 행세를 하다 수배된 A 씨에 대해 검거 당시에도 여장을 한 채 대범하게 범행을 계속하려 했다며 현재 여죄를 추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내일도 다양한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배혜지